안녕하세요. KT로에스터 팀입니다. 스피드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제우스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X! 오너가 최고! X! 대상엽! X! 김아일 씨! 저는 X의 특이한 선수가 잘할 것 같습니다. 조항이랑 산하 치료 받았는데 앞으로 많아질 예정입니다. 사랑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. 저는 내기 병원에 먹은 적이 있습니다.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아서 없습니다.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. 저는 바나나를 까먹습니다. 저는 경기전에 세수를 합니다. 화장실을 갈 것 같아서 그날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. 껌을 씌워야지 집중이 가셔서 껌을 통 씁니다. X!도 몇 번 먹어봤는데 타일은 딱히 모르겠습니까? 반반 병원에서 만든 건 타일이 높습니다. 혈압이 높아서 못 먹습니다. 쓰는 거랑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쓰자고는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X!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, 티에 참여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. 굳이 안 하겠습니까? X!은 뭔가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서 뭘 보고 싶지 않았어요? X!은 일을 데이트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? 저 무료 없어서 먹었습니다. 저는 맛없어서 잘 안 먹었습니다. 요즘 잘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제 비타민이 되게 맛있어서 재미없습니다. 작년부터 청자 받는 게 있어서 꾸준히 먹었습니다. 저도 오버치를 안 했을 것 같아서 잘 해도 못했을 것 같아요. 마산에는 프로게이머가 없습니다. 신중에는 프로게이머가 없습니다. X! 서든어텍 되게 좋아했었는데 프로게이머 안 됐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꼭 노력하기도 했던 게 도타여서 아마 도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. X!도 아직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? 고무로 때문에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다. 요즘 잘 안 하고 있습니다. 오래 하진 않지만 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. 오버, 머리 위로 올린 짤을 지우고 싶습니다. 저는 너무 많은데 다 지우고 싶습니다. 저도 꽤 많아서 2명의 짤이 다 있어서 지우고 싶습니다. 저는 제 짤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오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이가 먹을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몸에 좀 고장관리가 많아서 수정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아직 일까지는 있습니다. 오버... 무조건 갈 수 있죠. We must go! 던던 가야죠! 그만! 던던 그 이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던던 가자! Let's go!